지난 8일부터 열흘 동안 열렸던 올해 광양 매화축제 누적 방문객은 85만 명, 낙화 시기까지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축제가 차별화된 콘텐츠와 차 없는 축제장, 착한 가격, 먹거리 등으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며 유료 입장객 수만 15만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7억 5천여만 원이 입장권 판매 수익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매화축제는 공식 폐막했지만 상춘 행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오는 24일까지 주차관리와 교통지도 등 최소한의 행정지원과 함께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